똥나왔네 기껏 좋은 것들 받쳐가지고 했더니 똥이 나왔잖아 곱게기 이거 안좋아요 써봤어 안좋아 이거 적 모으는건데 별로 안좋아 아까 부활만 있었어도 진짜 좋았겠다 부활만 있었어도 이거 끝이야 이거 나중가면 버릴거야 이거 재단에 받칠거야 너무 안좋아 이거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Economic 으으 menus 차라리에 빨간색 곡괭이가 더 난거같다 Jack 무슨 직장isième 뭐oko 공속 올리자고 공속 올리면 쓸만하긴 할 듯 가자 어 답답해 근데 무주검은 솔직히 안 가져와도 괜찮아, 이제. 워낙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베이지도 괜찮아? 안 써도 돼. 상관없어. 음식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무조건. 초반에, 초반에 부활 나오면 좋은데. 그 부활. 그 스테이크 나오면 좋은데.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래 내려가서. 좋았어. 얘가 오히려 큐 쓰는 느낌인데, 엔비록이. 아이고, 루카씨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요. 안녕하세요. 21층? 21층이요? 21층 같기도 해. 뭐, 나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많지? 왜 되게 넘지? 아까는 와우. 와우. 붉은 곡괭이가 있네. 어. 나 어차피 못 사. 어차피 못 사. 어차피 못 사. 톤 없어요. 여기서 그.. 어 맞아 쟤 소도 나오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도도 나와요 좋아요. 윙 부츠. 아이템 1티어. 날개가 근데 이런 벽 같은 데 못 가잖아. 이번에 심장 나왔으면 좋겠다. 심장? 심장! 아이고 뭐.. 괜찮나? 심장해. 괜찮아.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가면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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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고요. 이제 저거 튀김 먹으면 돼요. 튀김물 먹어주시고요.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 방 돌아서 갑시다. 자아. 얘가 이거 끌어서 한 번에 다 죽이는 거네. 별로 좋은 거 같진 않고요. 자아. 열고요. 보고요. 으이차. 아. 저는 퀴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격 애들이 안 멈춰. 어. 닭뚝가 맞아. 아까보다 피 많다 나. 그렇지. 흐흐흐.. 흥흐흥. 흥흥. 근척드립니다. 잠시 후, 우진이. 이쪽에. 아이씨. 흥. 이노내내내내. 흥. 흥 와아. 뭐야. 뭐야 오케이 갈래총탄 지금 총 없고요 오지 또 나왔으면 좋겠다 오지 언제 나오냐 부캐 보고 싶지도 않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뭐로 깨야되지? 이번 이플레임 템이 안나오는데 괜히 먹었나 지금? 오지 구깽이 너무 느려가지고 너무 느려구 구깽이 구깽이는 너무 느려 가자잇 오케이 세긴 센데 세긴 센데 너무 느려 웅부츠? 아 공격 속도 올라가네 얘 빼고 해볼까 오 좀 쓸만해졌어 오올 오 좀 쓸만해졌어 오 괜찮은데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괜찮아졌다 좋았어요 아래로 내려가자 근데 님들 날개는 날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아무 효과 없고 그냥 날 수만 있는 거야? 근데 1티어라고? 왜지? 왜 1티어예요? 날 수 있는게 사기 오히려 더 많이 맞지 않아 그러면? 많이 맞지 않아? 아이고 아 근데 날 수 있으면 저런 소 잡김 편하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이거 쓰는 법 조금 알 것 같애 이곳갱이 쓰는 법 조금 알 것 같애 이곳갱이 쓰는 법 조금 알 것 같아요 밥을 먹자 양반스키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한 방에 안 죽는 거 실화야? 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끼고 달래총탄은 딱히 해야지 필요없겠다 찢어버려! 아 재밌다 근데 덩그리들 덩그리들 재밌다 사실 전엔 재미없었거든요 현황.. 현황한 지점이 있을 때? 근데 저는 좀 재밌네 꿀잼인데? 꿀잼인데? 아이자 재밌는데? 그러게 마음 편히 하면 재밌는 게임인데 현황은 스릴을 위하여 남겨두는 거지 얼로이네! 강인하밀 얼로이네도 좋다 들었어 무사히 혼있네 아이씨 아 했다 얼로이네 괜찮대 아 얼로이네 껴볼까 한 번? 아니 근데 아니다 다음 기회 얼로이네는 다음 기회 이게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세트템 아니야? 와 이런게 있네? 실화? 혹시 모릅니까? 세트템 그게 궁금해 그.. 그게 궁금해 효과가 궁금해서 일단은 남겨둘게요 혹시 모릅니까? 아 못 때렸다 대게 왜 템처럼 나와 대게 왜 템처럼 나와 근데 이거 보스한테도 적용되나 혹시? 보스한테도 적용되나 혹시? 보스한테도 적용되면 좋은거 아니야? 핵사기인데? 네? 배가 불러 60이 다 넘구나? 50짜리가 없네 휴.. 이쪽으로 잠시 후 잠시만 전통 계속 비판 안 되는데? 보스한텐 안통하나봐요? 아 아 왜 이렇게 쉽냐 왜 이렇게 쉬워졌지 왜 쉬워졌죠 뭐야 왜 왜 쉬워진거지 모르겠어 이 캐릭터가 나랑 맞는건가 최대체력 최대체력을 올리라 했는데 여기서 큐 나쁘지 않겠다 오 좋은데 아 아파 화상 입었어 강인함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맞아 일단 이거 먹어주시구요 고고호 아 난 정말 이 아저씨 볼때마다 오주의 심장에 안뜨기를 계속 계속 기도하고 있어 어 그냥 안 떴으면 좋겠어 내 눈에 보이지 말았으면 해 어 내 눈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맨날 기도하면서 열어 아저씨 제발 오주의 심장은 나오면 안돼요 제발 제발로 나가 이거 이거 난 은근 괜찮다 복갱이 제발 오주의 심장 좀 팔아주세요 안돼요 팔지마세요 제발로 나가 제발 안돼 절대 안돼 아 이거 공속 올리면 진짜 좋은데 핵싹인데 공속 올리면 공속 빨리 올리자 그렇다면 나와드리는게 인지상적 아 하하하하하 절대 안된다 진짜 절대 안된다 나 오지 모르고 필난다 아 아 아 이별의 아픔을 다시 생각나게 하지 말아야지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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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던지는거 싫어하냐 야비하게 앞으로 던지는 척하면서 뒤로 던지네 도마뱀 자식 케이따 네 하니까 도마뱀이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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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ד 오케이 승 던 forty 그래도 마끼가 증명 승 얼마 ном می 나 미 뭐야. 오늘의 적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지금 수락하시면 28만원 추가해서 딱 100간다고? 딱 100? 딱 100? 28,000원? 아, 잠만. 멘탈 털린다. 아, 잠시만. 아, 짜증나. 굿지마. 몰라, 알파. 야, 야! 가자! 2만8국 야, 공포게임 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못 참는해. 못 참는해. 알바야, 가! 감사합니다. 오, 이거 사기 아니야? 야, 개사기인데? 별반데요, 점심원. 야, 이거 개사기잖아! 미친 거 아냐? 아, 보스전은 빼야 되는구나. 아, 맞아, 맞아. 크리 공소? 크리 공소? 크리 공소? 크리 공소? 크리... 크리티컬. 오케이, 크리티컬만 올리면 되는구나. 와, 미쳤는데? 야, 미쳤어요, 님들아! 백사기야, 이거! 이거 나를 위한 템이지! 와, 여기서 악세사리 원자리. 와, 미쳤다! 잘했어, 완전 잘했어! 양아지 저거 잘 열었어! 와, 미쳤어, 이거 개사기야! 야, 미쳤어요! 야, 이게, 이게 진정한, 진정한 사기지. 와, 이것만 챙기다. 이거, 이거 절대로 강호하면 안 된다, 양아지. 절대로 강호하면 안 된다. 절대 강호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거 무조건 찍혀야 돼. 이거 있으면서 켜남 깰 수 있어. 아까 피 없어서 죽었잖아. 이제 가능해. 이제 가능해. 개사했어! 우주가 뻔이야, 그냥. 우주가. 쓸데없어 있어. 걔가 피를 채워줘. 뭘 해줘? 쓸데없어, 쓸데없어. 걔가 피를 채워. 뭐를 채워. 이거 봐봐. 피 축축 차잖아. 어, 근데 왜 깎여있냐? 아무튼. 머리 우주가. 뭐야? 그 새 새로운 애인이 생긴 거야. 안녕? 내 새로운 애인. 인사해. 소르베우의 피야. 반가워. 내 새 애인이야. 가있다, 나이스. 야, 진짜 미쳤다. 이게 사기템이지. 이게 사기템이지. 진짜. 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이스. 너무 행복해. 이거지. 이거죠. 나이스. 꼭 챙겨. 꼭 챙겨. 꼭 챙겨. 저것만 챙겨. 저기에 무라마사까지 나오면 끝이다. 와, 무라마사 나오면 좀 인정. 무라마사 좀 인정. 와, 풀피 된다, 풀피 된다. 와, 조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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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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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 됐고요. 이거지. 이거죠. 즉사 되면 또 가면 되지. 이거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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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려 그냥. 뭘. 뭔 소리야. 다 버려. 일단 이건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자. 악세서리는 혹시 모르니까? 심쿵했잖아, 순간. 광기 쌍검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이거. 공석 올려야겠다. 공석 올려야겠다. 공석이 있어야 돼. 무사히 오늘 사자고? 근데 팔아야 되는데? 뭐. 다 팔아볼까? 뭐. 혹시 모르니까 살게요. 님들 살아니까. 무혼. 존버. 가자. 잡목은 이걸로 잡는게 더 편하겠다. 산대니까. 아 풀피 편안하네요. 예. 아유. 피가 있는데. 피가 꽉 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어쩜 좋아. 어쩜 좋아. 피가 꽉 차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네요. 먹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구요. 피가 꽉 차가지고. 뭐. 안 되겠네요. 아이. 좋네요. 예. 괜찮아요. 이게 솔직히 나는 날개보다 더 사기 같은데. 날개보다 훨씬 사기 아니야? 사기잖아 이거. 왜 이것의 존재에 대해 얘기 안 했던거야? 이 사람들은. 어째서? 어째서 이 존재를 어? 숨긴거지? 안 나와서? 아.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어떡하지? 나왔는걸? 아 여러분 근데 어떡해요? 나왔는데요? 아 나왔는데요 어떡하죠? 죄송한데 나왔어요. 아 님들아. 죄송한데. 이거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어요. 죄송한데. 나왔어요. 죄송한데 나왔어요. 어떡하죠? 테면 너무 좋은거 아닙니까? 아 원래 이런 게임인가? 뭐야 왜 벌써 보스야? 뭐야 보스야? 뭐야 보스인지 몰랐어.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무스인지 몰랐어. 아하. 아따. 씻고마아잇. 엇. 아 너무 씻고요. 어 너무 너무. 싣고요. 얘 뭐야. 크리티컬 데미지. 야.. 야전사? 아하. 크키 크키. 크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야 이거 써보자. 이게 꿀리네, 개 웃기네. 야 섭질하러 가자! 어포 어포! 어포 어포! 섭질 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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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질해 섭질! 섭질해 섭질! 섭질해 섭질해 섭질해. 야 이거 근데 바닥에만 있어야 돼요 이거. 떠 있으면, 떠 있으면 공격 못해 이거. 공중에서 안 써줘. 어 맞아 맞아. 공중에서 안 써줘요. 최대 체력 올려도 상관없겠다 이거. 이거, 이거 해도 상관없겠다. 근데 공석이 그니까. 공석이 없어서. 공석이 없어서.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주시고요. 어퍼 주시고요. 어퍼 주시고요. 어퍼 어퍼. 아아. 아 따가워.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어퍼. 아! 아! 안 되겠다 이거야 이거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우주검은 어디갔어요? 개요? 또 오동 하신건가요? 버렸어요? 필요 없었어요 아니 너무 애가 애가 너무 질척거리더라고 버렸어요 좀 아니었어 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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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나 뜰까? 버리고 이거 나 뜰자 그래 괜찮아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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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퍼 하지만 비가 만땅이네 아 또 아프다 했다 아프다 아프다고 오 잘했다 근데 토요일 현안하기로 한건데 오늘 깨는건 인정 안되는거지 그렇지 내 말 맞지 야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이템으로 솔직히 이거 P템만 있으려면 또 깰 수 있지 또 해도 상관없을거같애 또 해도 상관없을거같애 또 해도 상관없을거같애 또 해도 상관없을거같애 재밌는데 모든걸 아이 뭐 깨는걸 두번 보고싶다고 하면은 내가 뭐 어쩔수가 없쩔 어쩔수가 없쩔 어쩔수가 없쩔 가자 아 여기 옆으로 가야되네 아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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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버니 아직군 한 대만 때려주세요 제발 예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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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나? 즐겁다 응 이쁘지 에덴 플레이런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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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딱히 탭을 바꿀수있는게 없어 음식 먹어야 된다 다음 층에서 먹자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어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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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어? 피가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죽었는데 역시 제작자님 제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역시 이거 게임이 이래야죠 힐템이 있어야죠 맞아요 아 난 치킨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더 갓 가신게 있었네요 그래 이제 어? 몬스터가 잡을 맛이 생겼어 전에는 몬스터가 무서웠거든요 얘는 필요없어 이제 안나와도 돼 그만 나와 너네 그만 나와 와 저렇게 깐족깐족거리다가 보스전에서 스킬 다 맞고 죽고 샷건 한 번 치게 때리는걸 보고싶다 살아남는 파티 빡치냐? 빡치냐? 빡치냐 한화연인데? 방송인데 방송인데! 설마, 가몰입하시는 거예요, 이거? 방송인데, 에이. 그래서 반지는 도대체 무슨 템인 거지? 방송인데, 에이. 방송인데. 에이, 이 사람들. 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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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츠. 아, 귀여워, 귀여워. 화내는 거 좀 봐. 귀여워, 귀여워. 초수. 귀여워. 아, 초수 귀엽지? 귀엽지? 초수. 귀여워. 화내는 거 좀 봐. 너무 귀여워. 아, 좋고요. 어, 아프다. 괜찮아요? 여기 힐템이 있어요, 옆에. 힐템 먹고 가겠습니다. 힐템 먹고 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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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츠. 아, 붙었어. 여기서 한 번 써주고. 한 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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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팔아도 되겠다. 아..근데.. 다 이러는게 뜨네.. 필요없잖아..아 이거 그거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재단 채워야지 이번판 죽을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러고 이번판 죽을수도 있거든요 죽을수도 있거든요 와서 죽여버려 죽여..죽여버려 앗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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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죽을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어..먹을게 없네요 어머 뭐야 다음층이..보스인가? 어..뭐지? 다음층이..보스잖아? 뭐지? 다음층이..보스였잖아 제발 죽고 키보드 어..뭐지? 다음층이 혹시..보스였던가? 뭐야 뭐야? 뭐 혹시 뭐니까 남기고? 그냥 보스 갈때마다 즉사기 못피해서 죽었으면 좋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세대체력은 딱히 필요없겠다 난냐난냐났넛 난냐내내났내앉 곧 깔으면 좋겠다 내 맨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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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 셋, 셋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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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뭐하냐? 빨리 도전 안 해치고 이상하다 나 분명 되게 많이 맞고 있는데 왜 피가 계속 차고 있는거지? 이상하다 어? 손 나 고통 내가 소리 배울 피를 들고 있었잖아 어쩐지 야레 야레 내게 꼬마 와 흠 으어 참 웃기네 아, 꿀잼이네요 여러분 아, 투수 너무 재밌다 투수도 방송하자 그냥 아 투수 꿀잼이네 투수 방송 아, 재밌다 투수 아 투수 때문에 웃겨가지고 내가 어우, 방송을 못하겠다 어우, 꿀잼있네 재밌어, 재밌어, 토수. 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재고야. 재고야. 피가 너무 부족합니다. 소르베오의 피를 저희에게 주시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뭐라구요? 오른손 앞 제발 참아. 저래 보여도 스트리머야 제발 참아. 엄청 시계 내리고 싶겠지만 참아라. 뭐야, 피가 차고 있잖아. 상자가 있네. 상자를 열어보자. 새 피가 두 번이나 떴는걸? 어떡하지? 괜찮아? 어, 피가 달았어. 뭘까? 아리쿤 뭐야, 멘탈 나간 거야?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내가 멘탈이 나가버렸지. 왜 멘탈이 나갔냐고?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곤란하다.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곤란하다. 슬란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떠나지 않는 게 누가 먼저 빠지면 버졌으면 해 구경은 나를 깨워졌으면 해 흐름을 낼 수 없어 나에게 진짜 의미 없어 그건 안돼 아 진짜 진텐으로 울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왜 야전섭은 재밌잖아요 야전섭 재밌잖아 아 때리네 도망가 도망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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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피는 맨 나중에 먹는 걸로 합시다 그런 걸로 합시다요 아 이거 다음에 먹으면 되겠다 돼지 돼지 그게 진짜 일리 없어 난 네가 날 떠나는 게 이번 보스 믿는다 제발 저 깐족거리는 양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해줘 그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위력 방어력 7 얘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간섭니다 그냥 공격 속도가 내가 할게 이제 이제 내가 한다 좋았다 뭐야 안돼 어디가 안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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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어디가 어디가 야구 아 아 얘 뭐야 뭐야 죽었지 않나 아 이거 아픈데 얘 나 실력 퇴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밥이 없잖아 아직 어릴때라 작은 이별에도 슬퍼하는 모습 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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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제 다시 조심조심 합시다 배씨 좀 채우고 피만 겁나 채워 피만 겁나 채워 피만 채워 그냥 야 힐량으로 탱커해 탱커 야 탱커해 탱커 탱커해 탱커해 피만 채워 탱커해 탱커하자고 그래 이거지 이거 뭐야 안채워? 이건 아네 여길 딱 간 다음에 네 아 역시 식당 아줌머니가 제 마음을 좀 잘 알아요 그치 제 마음을 좀 잘 아세요 그치 내가 많이 갔으니까 그치 내 마음 알지 느낌 알지 어 이제 여기 나왔네요 갈게요 전도도움이 못사 안사야돼 안사야돼 알죠 라고 아 오늘 켜낭해도 되겠는데요 님들아? 아 오늘 켜낭해도 되겠는데? 아 오늘 켜낭하고 아 근데 그러면 주말에 나 왜 무슨 게임 해? 주말에 할게임 또 정해야 되잖아 귀찮은데? 아 귀찮은데 아 주말에 할게임 또 정해야 되잖아 아 귀찮단 말이야 덩그릇 할거란 말이야 덩그릇 할거란 말이야 나도 그랬다 할거라구 여우캠 하나가 게임 난이도를 180도 바꿔버렸어 이놈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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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재현어가 지금 나왔냐? 분재현어가 근데 돈이 없다 이거 사실 저템이 이미 나온주로 끝났어요 이거는 진짜 공격이 좀 느리긴 한데 아 진심으로 이거 끝난거 같애 사실 힐템만 있으면은 쉬운거기 때문에 지금 체력을 봐봐 아 지금 체력을 봐봐 어 여기 오 여기 어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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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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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아 힐 잘 찼다 아 힐 뚝딱이다 뚝딱 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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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맞으네 힐존 좋아요 힐존 아주 좋아요 고옥 고옥 라슬리님 제발 참 교육시켜주세요 힐존 고옥 힐존 고옥 편왕을 이렇게 날로 먹을거야 아직도 포트수리머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갓을 필요 없어요 그냥 팔게요 얘도 팔게요 그냥 아 근데 아 근데 지금 몇 층이더라? 16층이네 그러면 좀만 더 있자 사실 근데 나는 저번에 깼어야 돼 어 저번에 깼어야 돼 사실 아 아직까지 못 깬게 좀 그렇다 근데 나 이거 주말에 또 할 거예요 주말에 또 할 거야 오늘 깨도 주말에 또 할 거예요 주말에 또 할 거예요 한 번 더 해 하트 prestig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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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야 야 어디에 오케 됐다 좋았어 좋았어 근데 시련은 그거 환생해야 되지 않아요? 환생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환생해야 되잖아 환생 환생 물이야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보니까 물 먹어도 상관이 없네 지금 그냥 싼 거 먹자? 어 배가 불러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 존버 탈까 그냥? 존버 타도 괜찮겠다 존버 탈다 밥지 쳐자 밥지 오 야 뭐야 너네 너네 좀 쎄나? 강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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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들 강하구만 우와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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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독 걸렸어? 몰랐어 독 걸린지 모르고 있었어 어 독 걸렸었구나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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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아유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네 dort hormones 흠흠 weeks 쎄다. 아! 이런! 이런! 피 좀 채우고 가자. 피 채우고 뭐 쓰자면 바로 가자. 사실 여기 위로 더 밥 먹을 거 없잖아. 피 좀 채우고 갈게요. 아! 아이고. 아 얘네 이렇게 하면 돼! 겁나 야비하네! 오케이. 겁나 야비하네. 이거부터 죽여야 돼. 얘부터 죽여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부터 여기서 돈 먹고 누가 할 말이냐고? 내가 할 말이지. 얘들이 진짜 야비하다. 어떻게 그러냐? 보스 바로 가도 되지? 가야지. 야비하다 얘들이 진짜. 나빴어. 나빴어. 얘들. 나빴어. 미워. 나빴어. 때려줄 거야. 때려줄 거야. 너 좀 아프다 근데. 좀 아픈데? 있다가 요즘ically 나빴업 진짜 갑시다 아 근데 저 즉사할지도 몰라요 님들 즉사 즉사 즉사할지도 몰라 뭐튼 가겠습니다 즉사하겠네 아 즉사하겠다 아 즉사하겠다 아 어떡해요 여러분 20층입니다 현황의 끝이 여기인가? 카미넬라? 에? 근데 굳이 여기서 안 때려도 되겠나? 뭐야 어디야 잃어버린 22시간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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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냐 이제 개발 하핀 연인도 하핀 2개 aer 실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비 미니 어학 그 상황이지? 오 이상하다 죽삭이 나온다 했는데 죽삭이를 못봐서 나는 너무 속상해 진짜 얄미워 죽삭이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주말에 한 번 더 할게요 주말에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여러분 너무 속상하네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신구 없이 편황하면 50만원 콜 50만원? 50만원 만약에 실패하면 만약에 실패하면 아니 26시간 동안 19층 깨내라며 금방 30만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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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님한테 자랑해야지 실패하면 벌칙 아닐까 벌칙? 아 괜찮습니다 50만원이면 너무 큰 돈이에요 아 저는 너무 큰 돈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아 너무 큰 돈인걸? 어떡하지? 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감히 내가 50만원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50만원이라니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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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깼다 논그리들 주말에 한 번 더 하자 개꿀잼이들 개꿀잼이들 라슬리로 해보라고요? 어 그래요? 일단은 스킵 히히 이거 최소 게임 아님